가라앉히고 상큼하게 기자님들을 향해 인사해 모이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잠겨보시고요 좋습니다 하트포즈와 그리고 이번 우리 언아이언핸드 인어 메리글로브를 표현할 수 있는 이 사랑스러움이 사진에 모두 담길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일단 방금 솔로 데뷔 첫 무대를 마쳤어요 그 소감도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 보여드리는 무대라서 너무 떨렸는데 무대하는 내내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토록 보여드리고 싶었던 첫 무대니까요 그죠? 좋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지니씨의 EP 앨범에 대해 자세하게 나눠보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전곡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저희가 짧게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앉아서 한 곡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트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곡도 만만치 않게 청렬한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Here We Go Again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경쾌함을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 My Last Chance라고 표현하는 가사처럼 저의 다디니와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오 지금의 지니씨의 이야기를 담아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Baby Come On Come On Come On 벌써부터 지금 저 따라가고 있어요 Come On Come On Come On 난리 났습니다 이거 중독성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곡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Come On은 제 타이틀 곡인데요 중독성 있게 매일 듣고 싶은 음악처럼 사랑을 표현한 가사가 돋보이는 곡인데요 세계적인 아티스트 프로듀서 안무가 분들과 함께 작업하고 유명 미국 랩 아티스트 아미네가 피처링에 참여해 주셔서 참 완성도가 높은 곡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곡 소개가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떨리니 배가 됐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무대도 만나봤지만 노래와 어울리는 그 사랑스러운 퍼포먼스가 또 한면에 들어왔어요 퍼포먼스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가 있다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노래 제목이 Come On 이잖아요 Come On의 뜻이 내게 다가와 라는 뜻이어서 거기에 어울리는 핸드 제스처가 있는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퍼포먼스와 더해진 이 노래가 더욱더 사랑스럽게 들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 다섯 번째 트랙에는요 Come On의 한국어 버전이 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음악의 비교와 사랑 표현을 또 다른 느낌으로 재해석한 버전이라고 하니까요 한국어 버전 Come On도 5번 트랙입니다 아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트랙도 만나보죠 혹시 Dance With The Devil이라서 그런지 좀 다른 무드예요 확실히 어떤 곡인가요? 위태로운 현실을 각오하고 맞서는 내용으로 악마와 춤을 춘다는 느낌으로 재밌게 표현하는 곡입니다 안무는 현재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활약하고 있는 젠 리퍼블릭의 커스틴 안무가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면서 에피소드도 많았겠는데요 즐거웠나요?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어우 좋았겠네요 요즘 너무나 핫하기에 또 이 안무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도 만나보죠 네 번째 트랙입니다 머리를 붙고 치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제가 왜 익숙한가 했더니 퍼포먼스 비디오가 선공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보실 만한 분들은 많이들 보셨을 텐데 역시 어떤 곡인지 우리 지니씨가 또 직접 작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곡은 자신에 대한 외부 평판에 신경쓰지 않고 나를 아껴주는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할 거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오 맞아요 이 무대 위에 가수라는 직업 자체가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데 오 그런 지니씨의 이야기를 좀 아주 멋지고 아주 경쾌하게 담아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트랙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커몬의 한국어 버전이니까 함께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우리 기자님들께 좀 인사를 드려볼까요? 이 무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 긴장되는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오늘 더 많은 모습 또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우리 지니씨는 더욱 그러하겠죠 예 부디 우리 기자님들의 너른 이야기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는지 기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성장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니의 첫 번째 EP 앨범입니다 나이언 핸드 인어 벨벳 블럭 오늘 오후 6시에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가 됩니다 우리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음원 지원과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쇼케이스에 참석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니의 박슬기였고요 우리 지니씨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니씨 무대 뒤로 최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